아퍼, 견디게 힘들어 A little bit louder, come on 러싱! 너무나 아파, 내 맘을 모르는 또 크게, say it! 러싱! 너무나 아파, 견디게 힘들어 자, 해라니만, say it! 러싱! 잘한다! 러싱 I think I am 러싱 Rah- 밥 밖에 먹자 밥 밖에 먹자 밥 밖에 먹는건데 왜 아니 헤어졌잖아 부탁해야 아직 밥 안먹은 사람이 있어, 올림패스 나랑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요? 마, 지, 마, 르렁 내게 저기 오면 미안해 만에 기다렸지 난 평소와 같이 렛츠고 일당은 나름 신경 쓴 시 맘에 들었으면 해 또 나의 마지막 중순에 야구 나를 찾고 왜 울어졌어 음식 다시 깼어 그 맘을 더한 네 맘대로 내가 맘대로 주문했어 괜찮지 너 연어 좋아하잖아 우리 꽤 됐지 이런데 언제 어떻게 내가 엄청 좋지 더 많이 좋은 것들 여겨서야 했는데 여겨 물 좀 더 갖다 질 수 있어요 자꾸 몸빅산해 난 불편한 건 없어요 울지만 내게 자꾸 우니까 우릴 다 찾아보잖아 그만 어서요 그때 오늘 너 진심이 예쁘다 이 사람 자칫도 느끼지 정말 행위다 사람 자격증이 샷캠 슬 버리세요 날 꼭 시사진 갖고 있어 너무 싸러 음식 진짜 맛있다 예약하느라 고생했어 어디가 화장번 저 화장실 다녀온다고 아냐 제발 가만히 가고 앉아 너받아 날리지 비하길래 맘에 들었으면 해 올리브흣 아 삼칫 너받아 잠시 에이 에이 웅 캣 음식 다시 계속 그 맘을 곧 한입 만들어 거 음식 다시 계속 우릴 전혀 I can't let you go out of my life Good bye 여러분 우리 혜란 형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실리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실리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미안해 나 미안한데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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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 거예요? 와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독님 와 잘한다 아 진짜 너무 멋있다 황토피쉬 맛있을 거야 맛있게 잘한다 맛있게 잘한다 더 바닥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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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혜란이랑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려요 이따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